Q. 변화의 변화 효성화학의 기술이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솟아오르는 대신 기술의 뿌리를 깊이 더 깊이 내립니다. 그렇게 우리만의 혼이 담긴 독자적 기술로 고객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됩니다. 일상을 변화시키고 내일의 꿈을 꾸기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효성화학의 소재 기술은 고객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하여 더 완전한 전체를 창조해냅니다. 국내 1위, 세계 최초 이런 말들이 기술의 가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나갈 뿐입니다. 특수 가스는 무형의 소재이지만 수많은 유형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필수적인 원천 기술입니다. 효성화학은 전기 분해와 초저온 정제기술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던 초고순도 제품을 우리만의 독자 기술로 공급하며 소재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4차 산업의 핵심 요소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이 차질 없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 거점을 다각화하였습니다. 효성화학은 전기 분해와 차별화된 정제기술로 초고순도 소재를 생산하고 완벽한 품질 보증을 위하여 끊임없이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다치고 품질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안정적인 공급으로 고객과 만납니다. 그렇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며 신뢰의 깊이를 더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강국의 중심, 효성화학의 가치는 그 이상이 되고자 합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고객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잡으며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의 품질과 공급 능력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효성화학의 소재가 전세계 고객들과 만나 더 많은 사람의 일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기술이 지닌 잠재적인 가치를 조금씩 더해갑니다. 기술의 깊이를 더하고 최고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에 대한 고객 신뢰의 깊이를 더하며 어제보다 오늘이 분명 더 성장한 우리는 고객이 만들고자 하는 가치의 깊이를 더합니다. 작은 단계, 보이지 않는 부분, 만져지지 않는 무형일 것 하지만 삶이 그러하듯 작은 부분의 단단함이 모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효성화학의 이름은 세상에 깊이 자리잡을 것입니다. 효성화학 공급 안정성에 대한 고객 신뢰의 깊이 자리잡을 것입니다.